쯔 자 그 이제 다시 가보죠 아니 이거 두번째 만나시는 할아버지 으어 안녕하세요 크레ещ Щами 쇼 어어 야 넘는 삶 어어ικ 크리티컬 아니에요? face4님 왜 유표를 만드세요! 혼자 철평갑을 입고! 아 미치겠네 이제 계속 울려먹는다 이제 이제 피스폰님은 이게 타격감이 은근히 좋네요 이게 음.. 그런가요? 크레이사님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하는 중이고요 어.. 레벨은 모두 다 1이에요 다들 예.. 뭣도 없는 예.. 혼자 철평갑을 사가듯이 피스폰님 빼고 다들 별로 없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땐 게임 끝날 때까지 피스폰님은 계속 자 철평갑옷으로 놀림은 다닐 것 같은데 자 저 이거 뭐야 저기 반지 어디로 가죠? 저 반지 하나 있던거 어디지? 반지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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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론님.. 네론님.. 네... 네.. 말씀하세요 네론님 튕기신건가? 아니요 네.. 튕겼었어 근데 바로 다시 들어왔네? 예.. 신기하네요 오오.. 나를 보호해요 나를 보호해요 난 다트를 열심히 던질게요 난 다트를 열심히 던질게요 어디갔어 어디갔어 나냥님 어디서 오세요 덴딜러가 뒤에서 뭐하고있어요 우리 주위 덴딜러 심심하면 나 화살을 때리고 그 덕분에 나 죽었잖아 난 나냥님 때문이야 내 에너지를 3을 달게 해가지고 팔밖에 없는 에너지 얼마나 된다고 반땡으로 그냥 어쩌려나 여깄네 동글래대님이 미리 찾아놓으셨군요 자 이거 둘레는 드리고요 둘레는 팔라덴이기 때문에 원래 방어 도구가 좋아야되는데 둘레는 양심적으로 가죽갑옷을 입으셔가지고 서서 바와 도구가 뚫기 때문에 와 양심적이다 지박긴가죽갑옷을 입었는데 예예 질박긴가죽갑옷 싸요 20며골 됐나 20며골 됐나 와우 다들 먹을걸 다들 금을 돌같이 하는군요 다들 보석을 돌같이 알아요 아니 내가 수고말도 아니고 잠깐만 여기 잠깐 밝혀놓죠 이리와봐요 이리와봐요 밝혀놓고 가지도 못하잖아 여기 오고 다시 죽여야되는데 그게 어떡하지 아까는 운좋아서 금방 죽였는데 한명도 안맞았죠 눈멍마도 없는데 그 뭐지 마이크 볼륨을 조금씩 다들 높였으면 좋겠지만 다들 높인거죠 더 높이면 좀 수음이 심할거같은데 더 높이면 좀 수음이 심할거같은데 아니요 둠내는 놈은 딱 됐어요 아 그건 저는 됐어요 동글룩때문이면 그러신거같아요 동글룩때문이면 마이크가 살짝 컸어야되는데 안타깝다 아쉽다 저는 괜찮죠 예예 저도요? 네 라인도 괜찮아요 동글룩때문에만 살짝 컸으면 좋겠다 여기서요 자 쟤는 쟤는 어 전령인데 이 밸런스 아 뭐야 이 지금 소드코스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 보여주는 말을 해요 한마디로 철위기가 봉착했다는거에요 그래서 전쟁이 임박했다는거구요 어 그니까 어떤 얘기냐면 어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밸런스게이트하고 M하고 근데 M이 그 철위기도 있어요 철이 다 부식되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 무기 하나만 사신걸 지금 후회할때가 올거에요 그 무기 하나 믿고 예 가다가 후회할날이 올거에요 지금 어 제가 가겠습니다 M이 국가에요? 예 M이 국가에요 난 되게 구경만 하는거 같네 와우 와우 다들 그냥 아니 다들이 아니라 그 그 PS님은 아주 그냥 살판이 났구만 이게 이게 왜요 다트 던져야지 야 마법이 없어도 나 열심히 다트 던지니까 조금 그래도 오오 왼쪽 무섭다 나 3점 피해 익혔어 3점 3점 익혔어 3점 3점 익혔어 3점 이야 내 나은니 24점 이 이 내은니 24점 대박이네요 얇은 벨트 얇은 벨트는 어 둠 얇은 벨트는 네로님한테 다 넣었어 아 이미 나한테 다 넣었어요 아 이거 배트샷 터졌네 저거 아이템 다 들었으니까 ㄹ 아 안타 아니 저러면 안되는데 야 나두 잘 던지단 말이야 다트 내 다트를 맞으면 머리 정수리에 뽕 맞히면 이거 굉장히 아프거든 아 아프가 애들 별 반응이 없는데 맞아도 그냥 묵묵히 걸어가네 어 여기 또 있다 내 다트 맛을 몰래 한 번 다시 야 다트 야 아프지? 3점이나 줬다구요? 내 다트는 3점에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이게 3점이 최고인거야? 우리 세이브 한 번 하죠? 아 그래요 세이브 한 번 하죠 아 맞아요 자 세이브 했습니다 저기 별거 다 없죠? 아까 다 확인했잖아 벽 없잖아 빠른 빠른 진행 밑으로 가죠? 자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굉장한 난관에 봉착하실텐데요 좁은 지역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나? 여태까지 좁은 지역에서 싸운 적이 없죠?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좁은 지역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나? 거미들과 거미들 몇 마리였더라? 4마리였나? 5마리였나? 어 잠깐 누가 포숭 먹었는데? 어 거미들과 좁은 방 안에서 싸우게 될거에요 어 이거 뭐지? 도와줘서 고맙소 우리가 지금 말을 느긋하게 하고 싶은데 거미를 잡아야 돼서 미안하지만 빨리 가야겠다 거미를 잡으러 가죠? 저장 잠깐만 저장 여기서 하고요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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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까 그거 아까 그거 아까 그거 어 물론이요 무슨 도움이 필요하오 어 물론이요 무슨 도움이 필요하오 마법도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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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도적 어 어 이 니라라는 캐릭터는 동료중에서 새로 추가된 동료죠 저는 여기서 처음봤어요 음 포트레이트도 예쁘죠 음 당신을 보호해주겠어 우린 정의의 용사들이니까 아니 이 옆에 있는 PS4님이 안보이시나본데 아니 근육을 보여줘요 흐흐흐흐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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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h 그래 펄이 법사 되게 세 보여요 에칸도도 웅 어 한두방에 죽은 것 같아요 법사한테 너는 내가 찾아봅시다. 그리고 너는 아직도 모르겠지. 그래서 내가 더 좋아하지 않는다. 저와 저와 제 새로운 친구들이 너의 칼을 입을 수 있어. 너는. 그녀를 보내주세요. 그녀를 남기지 않는다. 난 당신이 그녀를 해주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소.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 여자를 사냥하라는 거야. 역시 여기서 당신의 악의 행동은 끝이 날 거야. 테이의 마법사는 레드 유저죠. 무슨 비정상적인 인말이오. 야 나 마법사인데. 나 마법사인데. 무시하네. 줘서 그냥 당신 것이오. 그냥 데려가. 괜찮아. 라고 하면 안되죠. 우리 파티 여자도 없는데. 껴준지. 아 그러니깐 우리 파티 여자가 없구나. 아 여자 있어요. 여자 케이터. 두명이네 두명. 야 위치 정말 좋다. 우리 파티 여자가 없지 않아. 우리 파티 여자가 없지 않아. 우리 파티 여자가 없지 않아. 다들 잘 싸워요. 나는 도망갈꺼에요. 아 나도 도망갈꺼에요. 나 다트 열심히 던져야되는데. 마법사부터 잡아. 야야야. 죽어 죽어 죽어. 야 아무도 안 걸렸어. 야 니가 죽어 죽어. 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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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나는 정말정말정말 정말로. 금방 일어내면서. 미안해. 라고 하네요. 어. 어... 아우 좋소 어... 나는 영웅이잖아 명예로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했을 뿐이야 그래 너의 아이템을 내려놔 어... 다른건 필요없고 어... 니 로봇 지금 상태 이상 걸리셨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 내가 차고 넌... 넌... 이거 차고요 니라의 지팡이 피에스님 그 상태 이상 걸린 것 같아요 넉백 자... 니라는 일단 어... 아이템 빼고 제거하고요 프렌드리 암으로 찾아오래요 대장관 안가고요 대... 대장관이요? 대장관 가야죠 대장관 가서 물건 파... 대장관 가서 물건 파... 이랑 하러 가는거 보고 내룬 님이잖아 ㅋㅋㅋㅋㅋ 아... 딴 곳으로 가셨네 자... 어... 어... 빨리 가서 지금 저녁인데... 물건... 사람 있으려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장사 안할 것 같은데요 하루밤 자야될 것 같은데... 우리 여간에 사람 딱 자죠 문 따고 들어갈까요? 문 따고 들어가요 문 따고 들어가요 아... 문 따고 들어가라고요? 아... 문 따고 들어가라고요? 아니... 지금... 열수가 있나? 그... 아니... 바스타드 플러스 1이 있었겠네 바스타드 그거 사람 없다 그... 왜... 아... 다들... 다들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지금 털려고 지금... 아... 힘으로 안되네요 힘으로도 안되고... 지금 안될거야 레벨 1밖에 안되서는 저보다 힘 높으신 분? 저... 여기서... 하룻밤 자죠? 아니... 아니... 여기서 어떻게 자! 안돼... 저 15요 여기서 자면은... 아... 필스님 한번 해보세요 필스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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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힘이 19 아니야? 저... 저 18이요 필스님 19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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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열리는데? 이게 저거 저거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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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찍고 저... 무기를 찍고 저... 그... 열어보세요 아니... 무기를 찍고 무기를 찍고 상자를 찍으라고요 열었는데요? 갈모용 어? 열렸어? 안 열렸건 안 열렸는데? 바스타드건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위에... 위에껏 열었데요? 열었어요? 네 위에껏만 한거 아니야? 위에껏 열었어요 위에껏 위에껏 거기에 마법의 바스타드 있잖아요 오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상검이 우와 여기 다들 다들 창 너무 많은데요? 하하핳 하하핳 이거 간지 4개 먹고 하나 남았어요 이거 마법의 단검 아 바스타드 나오지 않았나요? 저 바스타드 끼는데 저 바스타드 이거 뭐야 레어 나왔어 레어 레어 그러니까 그거 그분한테 주세요 블레인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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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네 저 숙놈덩 바스타드 그거 2개 찍었어요 그 캐릭터 창으로 몇번이에요? 저 두번째요 뭐가 없다고요? 펜창 펜창 공간이 없어요 아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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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감사합니다 저 나머지거 이거 다 집어가요 오 소매치겠는데 바스타드가 들어왔어 어 바스타드 뺏겼다 다시 들었어요 하핳 저 소매치게 해주세요 늑대님이 뺏어 하핳 아이 뭐야 이거 다 가져가봐 아 이거 다 가져가요 가져가서 팔아야지 아 저 저 아 이거 파티가 뭐하냐 저한테 다 주시는걸요? 하핳 자 가도록 하죠 여기 창 하나 남았어요 창이요? 하나 내가 지금 가져왔어요 다 어디 있어요? 네 저 자리가 없어서 야 내가 가서 저거 창 하나 저 저 힘 높아가지고 저도 높아요 마법사인데 힘만 세요 힘 쎄 마법사 레슬러니까요 무게 어느정도 되세요? 지휘 무게가 220이네요 난 90인데 하핳 하핳 저 120이요 자 가서 한번 쉬죠 하룻밤 자고 오죠 자고 온 다음에 저기에서 훔친 물품들을 저 사람들한테 다시 팔죠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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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참 하핳 하핳 어이 주인장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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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핰 하핳 하핳 야 이런 이것도 좀 딱 따로따로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깝네 그건 따로따로 안됐네요 고! 우리 언제 레벨업하지? 레벨업하려면 한참 남았네 넷스킬 광산 들어갈때까지 차가가지고 피가 다 회복이 안되네 예 안돼요 이거는 다른게임하고 틀려요 다행히 어 건강이 18이야 왜 바바리안 하프코 아니에요? 하프코 맞는데 왜 건강을 19로 안했어요? 건강 19까지 못올리던데요? 18이 끄치던데 어 그래요? 하프코인데 네 올리려고 했는데 안올라가지더라구요 버그인가? 다 팔아요 아까 먹은거 다 팔아 팔아파라파라 저 대화 안되있는거 같은데요 대화하는거 아 대화가 시끄러워 아니 이거 왜 다 안해놨어? 바보같은 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됐죠 다 됐을거에요 다 됐을거에요 팔자 팔자 자 자 가꾸는거 다 팔아요 다이아몬드 500골드 야아 이거 하나 팔면 이제 우리 부자가 되는거다 흐흫흫 아 이게 반지구나 야 우리 돈 많아졌을거에요 1000골드가 넘었어요 지금 아 뭐좀 사야겠네 저 갑옥사고싶어요 아 그렇구나 갑옥사요 투구하고 사야겠다 투구 저도 철편사도 되나요 아 철편하려 풀플레이트 풀플레이트 어딨어요 아 돈이 안되려나 아 풀플레이트 사지마요 사지마요 좀있다가 얻는다 사지마요 좀있다가 얻는다 아로랑살 사도돼요 감옥사지마요 예 사지마요 사지마 좀있다가 얻어요 아 어려워서 한명이 줘요 어떤애가 야 근데 클래스 생명점 레벨 보너스 생명점 레벨당이네 아 절대팔 야 우리 레벨은 뭔지 아냐 아 암덤하다 암덤해다 아니 왜 레벨 나냥님 아까전에 중간에 빠져가지고 그런가 자 다했나요 다들 자 다했나요 자 나가야지 그거 하고올까요 아 여기 그거 가지고올까 라이트닝완드 라이트닝완드 하나 가지고오죠 아 그 열쇠 열 수 있을려나 기술이 되려나 알겠어요 30밖에 안되는데 안될 수도 있을거 같은데 바바리안의 힘을 믿고 한번 가봐야되나 바바리안의 힘을 믿고 한번 가봐야되나 자 일단 PS4님은 저 따라오세요 나머지 나머지분들은 뭐 여기저기도 한번 돌아다녀 보셔도 되구요 하핳 어 어 여기에서 그 여기에 그 라이 그 완드가 하나 있거든요 전투에 정말 도움이 도움이 될거에요 어 이거 열어야 된다 어 오케이 네 근데 진짜 이거 공이가 확실히 신경 많이 써서 그래도 멀티 신경 많이 쓴거 같네요 뭐 다른거는 별로 안건드렸고 다른거 솔직히 멀티게 없어요 멀티게 멀티게 펜페이스는 진짜 신경 많이 쓴거 같애 근데 여기 이건가 이거였나 저거였나 안 따지죠 안 따져요 어 저 웬만하면 다 따져요 저 안 따지는거 있어요 또 저 해볼까요 한번 강점에 동네님도 안들겄대 이거 맨 왼쪽거 맨 왼쪽거 이건데 해볼까요 한번 예 힘으로 해보자 힘으로 안되죠 어 왔다 왔다 힘이 식구라이신 분이 왔다 예 저 안되네요 예 혼자 철평가보드 입으신 분이 왔다 한번 열어봐요 다 다되지 나는 니가 이것도 해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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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 딸 수 있어요 이거 또 안돼? 왜 안돼요 위치인거에요 됐어요 됐어요 다 땄네 다 땄네 아 아 여기 그게 있을텐데 라이트닝블드가 여기있네요 가운데 가운데요 그 드릴게요 예 저한테 해주세요 일단 마법봉 마법봉 이거는 투명화물력은 어딨어요 어 어디가 있었어 어 어 동굴들게님 투명화물력 어 아 여기 아아 나냥님이구나면 왜 아랫게 세이브 한번 하죠 일단 그 어차피 나갈때 그게 되니까 세이브가 가죠 아 이거야 이거 이거예요 가서 빨리 식변을 하도록 하죠 이게 있으면 전투가 쉬워져요 아 아 그 아직 주문 없으신가봐요 식변 예예예 두루마리 써야되는데 두루마리도 없어요 두루마리도 없어요 두루마리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식변해야되요 제게라 신전 신전도 밝혀놓죠 신전 자 다들 세시쪽으로 와주세요 신전가서 밝혀놓는김에 이것 좀 식별하죠 어 흡혈륵대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자 흡혈륵대만 나오지마라 어 다행이다 나오지마라 나오지마라 여기 이동하다가 그 전에 숙경을 당했는데 흡혈륵대가 흡혈륵대가 흡혈륵대는 레벨 높아도 어려우는구나 야 자 식별하고 제가 100 골드썼서야 항 50골드 써서 7호에요 자 응, 할라고 자, 이제 저의 전투력을 기대해 주십쇼 아, 이게 6번밖에 못 쓰네? 정말 위험할 때 써야겠다 6번이야 초성화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나오네요 네네 좋네 더 왔나? 오, 다 왔네. 언제 다 왔어요? 아니 함부로 계속 안 보여가지고 클로킹하고 있는 건가? 누구지? 나냥님인가? 그림자 하고 있어서 안 보이시네 나냥님 같은데? 항상 그림자 속에 숨어서 혼자는 살겠다고 발악을 하시는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두 분이 안 보이는구나, 내 눈에 아, 정말 안 보여요 저건 진정한 그거야 아, 진짜 안 보여요 네, 잘 안 보여요, 정말 정말 자, 여기서 아, 잠깐만x3 잠깐만x3 여기, 여기, 잠깐만 아, 저렇게 왔다갔다거리면 안 되는데 왼쪽도 밝혀놓고 가야돼요 하이 엣지 하이 엣지에 정말 좋은 템이 많아요 하지만 비싸요 정말 좋은 템이 많아요, 정말로 아, 여기 이거 하고 하려고 그랬지 참 제가 집안에서의 전투를 한 번 해보자고 했죠 자, 여기 여기 먼저 들어가요 근접하시는 분들 네 들어가세요 놀라지 마시고요 아우, 스파이더 자 다들 자리 잡으셨나요? 자리 잡으셨나요? 자리 잡으셨나요? 고 자, 공격x2 공격x2 아이고 아, 그래도 다들 아, 정말 방어력이 좀 되니까 아까처럼 금방 아이고 티티티티티 뒤로 빼지 뒤로 괜찮아요?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오우 마, 많이 아프네요 다 했나요? 아, 다 집어 가졌네 다 집어 갔죠? 동굴님 다 집어 갔죠? 아니요, 저기 저 놔뒀는데 누가 집어 갔는데 아, 그래요? 아, 다행이네 저거 퀘스트 거라 다 집어 가야돼요 다 경험치야 돌이야 와우 달아파진 전화 자, 가죠 포도주 병 어, 잠깐만 왼쪽으로 가야지 포도주 마셔도 돼요 포도주요? 어, 그거 마시면 안 되는데 안 마셔지지 않아요, 그리고? 물약을 마신다 떠요 그리고 없어졌어요? 아니, 아직 안 해봤죠 아, 물약을 마시다가 떠요? 네 아, 그거 뭐 먹지 마요 마실게요 그거 퀘스트용인데 운죄방송이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잠깐만 어... 일단 아, 여기 온 김에 그것도 하고 가죠 식시하고도 한판 붙고 가죠 그거 식시는 좀 어려운데 이러보니까 어려우면 짐 여기 책부터 찾아두고 가죠 아, 그렇다 책 책 하나 찾아서 내로님한테 아, 그, 그 책은 여기 있어요 예, 맞아 우리는 여궁 파티니까 그... 그... 명성이 높아야 돼 근데 이거 게임 난이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지금 난이도 뭐예요? 지금 난이도 뭐예요? 어... 코어 밑에 그냥 우리는 절대 죽지않고 완전하게 기본으로 해볼까요? 제가 원래 했던 건? 제일 어렵게 자 다들 긴장하셔야지 한방에 죽을거예요 방, 방장이 바꿀 수 있군요 아니, 더 높여 세대칩 아, 안돼요 무슨 말이야? 에이 보통으로 바뀐 거죠 난이도 오, 뭐야, 뭐야, 뭐야 야, 야야 헬프미, 헬프미, 헬프미 어, 어디계세요? 여과, 헬프미, 여과, 헬프미, 여관 아, 막혔어요 길이 막혔어, 막혔어 아... QS님? 야, 야. 오지마, 오지마오지마 이리로와 오오 엄청쎄 이 ㅅ킴 엄청 쎄네? 야,야 야, 으 m 돼 negoel 빨리 화를 쏴요 화를 쏘고 화를 쏘고 오오 좋아좋아좋아 오케이 이야 650 센놈이었군요 어 이제 좀 재밌네 지금 난이도 올렸죠 예 올렸어요 올리니까 재밌네 많이 다시니까 그런거 같아요 조금씩 많이 다시니까 자 얘한테 책을 사고 어 책 안사셔도 되요 어 책 안사셔도 되는데 미스트라의 선택받은 자들의 역사 이거 뭐지 제가 드린거 아니 이 책은 왜 저한테 준거에요 왜 근데 책을 왜 안싸도 되요 아 그래요 저한테 줬다구요 네 어 그러네 어디있었어요 허 네 맞어 앞에서 싸우시는 분들이 어떡하지? 자고 가요 포션은 있긴 한데 아까워가지고 안먹고 있거든요 예예예 아까워요 하루 자고 갈까? 네 저 치료 치료 그거 쓰게요 스킬 안수치료? 그게 그게 뭐여 들어볼래? 단어가 또 생각이 안나네 무슨 안.. 어쩌고 치료가 안수치료인데 그게 레이오렌즈 맞아 다들 오셨나요? 아이고 뭐야 이거 왕족에서 하룻밤 자구요 잤어요 다들 몸이 개운해요 상처나.. 아직 아픈데요? 아직 아프신가요? 아 나와봐요 아파도 나와봐요 고고고 자 저장을 미리 한번 하구요 여기 좀 어렵거든요 다들 준비하세요 마법사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머건가드 당신들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뛰어난 전사집단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전사집단이래 어.. 우린 항상 돈을 찾고 있어 돈을 찾고 있어 돈을 자 여주인에게 안내해주세요 어.. 얘가 무슨 재밌는 일을 하나 준대요 300골드를 준대요 오우 300골드짜리 일이에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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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량미들이 자기 호에 해달래요 보디가드 해달래 자.. 보디가드를 해달래요 쟤네들이래요 불량미들이래 펠트에 포스트에 불안당 녀석들 자기가 말하면 치래요 안녕하시오 실키 우리는 당신의 요청에 따라왔고 우리는 협박할 생각하지 마시지 만만한 상대를 보지 말라고 친구들을 데려왔으니까 무슨소리요? 우리는 여기 보석을 가지고 왔는데 아니 이게 말이 틀리잖아요 입 닥쳐 뭔가 수상한데요 네 원 자 돈준다니까 해줘 요즘판이 옵 online You get him, come on! You got him! Come on! Now you're going to hurt you... 아유 이분들 진짜 아이템을 누리버려가지고 아이고 어짜 오 잠만 당신은 실체형보다 나을것이 없군요 언젠가 당신도 응보를 받을겁니다 우리 악당됐어 아이고 제가 이 땅에 대해 보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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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연구를 내가 내가 여기 나간다 자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는지 좀 보자 다들 밖에있고 나냥님 혼자 안에 있는데 안에 있는 애가 쉽게 잡을놈은 아닌데 나와요 일단 바로 문 앞이에요 예 나와요 나와요 나왔다 나왔다 들어와 이 자식아 일로와 이렇게 야 어우 이제 드러프라 내성골림이 꽤 되는데 야 다트라도 던져 야 던져 던져 다트 던져 아이고 아 쟤가 쓴게 아니구나 체스4님 쓴거구나 고론가사님 예 리아에요? 어 야 쟤 도망간다 도망간다 공포 걸렸다 공포 걸렸다 무섭대 무섭대 노란색으로 깜빡이면 애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거에요 오오 감옷이다 감옷? 오와 루틴 진짜 빠르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 이거도 돼요 사실 감옷? 온라인게임 하시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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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바로 잡아라 여관같아 여관같아 우리 한숨 더 자죠? 실케 어딨지? 실케 찾으러 들어 실케요? 실케요? 방금 일줬던 애 있단 어 내가 가져가려고 딱 누르는 누르는 순간 없어졌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개 죽지 않았어요? 아냐 한 명 살아서 여기 들어왔어요 아 개는 개는 동료인데 하하하하 개가 개릭이라고 바드 동료인데 우리가 원래 얘네들 불량배들 안죽이면 우리편에 들어올려고 해요 하하하하 근데 다 죽어가지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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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명성치 다 떨어졌잖아 잠자는 에프 죽겠어 지금 아아아아아아 맘에 든다 콜 여기 다 죽이고 나갈래요? 아 그럼 안돼요 플레이밍 피스 떠 그럼 우리 다 죽어 질서선인데 와 혐오숨으로 바뀌었어 명성치가 아아 그 좀 없어보이는 애들은 죽일 필요없고 있어보이는 애들 좀 부자애들 이런애들 잠잔낼프를 왜 죽였어 다 나와요 플레이밍 다 의적같은거 자 어 잠깐만 우리 왔다갔다 여기서만 거리고 있냐 왼쪽으로 가죠 우리 명성치가 어떡하지 저거 명성치가 낮으면 나쁜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물건을 살 때 훨씬 더 비싼 값을 받아요 그건 좀 그렇네요 이거 명성치가 낮냐 어 대략 하밍해야죠 그 다략 50원짜리가 명성치가 낮으면 한 200원짜리가 되고 하하하하 그리고 50원짜리가 명성치가 좋으면 20원짜리가 되고 대략 좀 많이 타요 그게 네 내가 기억하기로 맞나 자 이쪽으로 가죠 하이엑지 밝혀 놓고 밑으로 내려가죠 내시켈쪽으로 길 따라서 갈거에요 일단 광산을 먼저 점령할거야 고 맵을 이동하면은 자동으로 세이브가 되는거에요 네네 어 나 근데 마법이 없구나 아 몰라 나 마법봉 있으니까 여기 흑고블랜드 많이 나오는데 이리와 다 뒤졌어 이리와 이리와 저러다가 한 대 맞고 이제 운다 도망가는거봐 하하하하 아 또 아프다 아이고 이거라 어 어 아 아 아 어쩔거야 어 왔다갔다 했었어야지 하하 크리티컬을 당한거 같은데 왜 그러네 하하 자 지금 살, 살수, 살릴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와 진짜 아프네요 이거 어 당연하죠 난이도 올렸어요 한방에 죽을거에요 이제 나이도 그냥 보통이죠 그니까 코어 약간 시험했다가 지금 보통 왜 하리야 보스 잠깐만 어 조심해요 내가 라이트닝완드로 선빵을 날려야되나? 쟤네들 라이트닝완드 쓰기가 조금 아깝긴 한데 일로와 이자식들아 일로와 싸요 자 빨리 싸요 자 빨리 빨리 일로와 오케이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겁나 약오르겠다 아아 야 또 24점 야아 내가 내가 오그릴론이면 약올라서 죽었을거야 아마 맞아서 죽은게 아니라 아 저거 메롱메롱 먼저 도망가는데 얼마나 그거 할까 편지있죠 편지 떴어요 네 어 편지는 어떻게하지 편지는 가죠 그냥 가요 가요 나중에 와 아 지금 갈까 어 그러네요 지금 갔다오죠 마법 그 마법 반지 마법 방어 1 반지 그걸 얻기 특별할려구요? 아뇨아뇨 그거 갖다주면 마법 반지 주잖아요 그 편지 갖다주면 저 이걸 처음 해가지고 얘기하시는거 거의 못알아주겠대 아 아 그니까 제가 편지를 줘요 저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요 그 요 베레고스트에 있는 어떤 과부가 있어요 아 과부는 아니 이제 과부지 어떤 여인이 있는데 자기 남편이 어 이렇게 밑으로 밑에 지방으로 갔는데 소식이 없다는거야 그래서 소식을 알려달라고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저 오그릴롱한테 죽어있는 시체가 한 명 보였죠 아까 네 그 시체가 아까 그 그 뭐야 그 남편이에요 여기 사는 집 여기 집 남편 아 불쌍하다 제가 가는 집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 갖다주면은 고맙다고 하면서 반지를 하나 줘요 요품이네요 요품 자 여긴데 나 먼저 들어가서 말 걸어 오케이 말 야 일로와봐 아 야 도망가지말고 이보쇼 자 반지를 받아달래요 어 어 어 어 동굴로 떼네 워프하셨어 레벨업했다 야 부럽다 야 벌써 레벨업하셨다 야 2층이 안열리는거 하나 있었어요 뭐였나 안열리는거요 이거 제가 제가 제 제 야 벌써 레벨업하셨어 한 번 때려볼까요 네 어 어디 어디 말씀하셨어 2층이야 2층 안 따져요 저한테 나 지금 구경하고 있어 나 안올라가고 집터는데 아주 그냥 내가 또 털어야지 다들 터는데 아주 그냥 열렬한 그 열정을 보이시는데요 털게 많으니깐 아주 다들 털게 많으니깐 아주 다들 뭐 얻은거 있나요 음목걸이 하나 나오네요 목걸이요 음목걸이요 아 음목걸이 음목걸이 5원짜리인가 그래요 에 아니 아니요 자 아이템 좀 팔고 싶은데 아이템이요 네 가서 팔죠 밑으로 가죠 아 제법 어떤 얘는 내 보석종류 안사주지 않나 이녀석 사줬었나 아 보석까지 사줬지 참 참 이거 어 이거 쓰세요 반지 넣어드릴게요 반지 넣어드렸으니깐 반지 차세요 방어반지 아 맞다 아 이거 육적풍도 팔아야되는구나 어 아 바로 나도 좀 팔죠 네 제가 저희 부자되게 해드릴까요 지금 1400원이잖아요 근데 이거 물약이 뭐 이렇게 비싸요 물약 비싸죠 물약 무지 무적의 물약 얻었는데 600골드인데요 아 그거 그거 일단 팔지마요 어둠어둠이 어디서 오세요 그거 일단 팔지마요 그거 나중에 쓰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물약이에요 위험할 때 써야되요 그니까 정말 강력한 중간 부스급에 잡을 때 내가 동굴넥대님 물이 좀 걱정되지 않나요? 네? 뭐 뭘로해요 어떻게 잡지? 몰라해요? 네 뭐 어떻게 잡겠죠 뭐 뭐 어떻게 되겠죠 뭐 뭐 어떻게 될거에요 잘 잘해보죠 화이팅 혼자 근데 레벨업하셨네 야 역시 그 도적이 레벨업이 빨라 자 다들 어 떠날 준비가 됐나요? 여행할 준비가 됐나요? 다들 멀러웨이를 아니 다들 어 중간 부스를 잡을 준비가 됐나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뭐 어떻게 할거야 필수포님 이제 나한테 덤벼 못하겠네 흫 아 뭘 그렇게 할게 많아요 방어구가 갖고싶네요 아 방어구요? 나중에 더 엄청 좋은거 나온다니깐요 그거 입을사람 둘레님밖에 없어요 철평갑옷이 최고에요 그 바바리아는 이거이상 못입어요 무모한 방어구 입을수 있는거에요 예예예 펄라든이 최고 바보구 풀플레이트까지 입을수있어요 근데 바바리아는 지금 철평갑옷 저거 철평갑옷이 철평갑옷이 아마 나중에 진짜 제가 몽빵되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방패잖아요 그니까 나중에 A씨는 아마 최고가 되지않을까 여기는 지금 근데 A씨가 아 나중에는 바바리아는 그게 되는거죠 몽빵이 아니라 데미지 딜러가 되는거죠 근데 A씨가 A씨가 방어도요 아아 이렇게 그렇게 불리는군요 방어도 있죠 방어도가 낮을수록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낮을수록 타코도 낮을수록 빠른거는 높을수록 오우 너무 빨리가셨는데 얜데 아니아니 1번 하지말고 정싸움을 원한다면 우리가 상대해주지 2번 자 도망가요 도망가요 얘네도 쎄죠 지금 도망가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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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도망가 도망가요? 도망가요 도망가 제가 라이팅완드 하나 날릴테니까 쟤네 왜 저희 때리려고 그러는거에요 쟤네들 풀플레이트를 제가 뺏으려고 쟤네들 풀플레이트를 제가 뺏으려고 쟤네들 풀플레이트를 제가 뺏으려고 아아 자 도망가요 도망가 도망가 아이 도망가라니까 뭐야 아 죽었어 아 왜 갑자기 뒤로 뒤돌았었어요 왜 이유가 뭐야 그거 맞은거 같은데요 네로님꺼 아이 그 제가 도망가라고 했잖아요 아이 도망가라고 했으면 도망가요 아이 도망가라고 했으면 도망가요 나이틈이 마려고 죽은거야? 예 네 제가 뒤돌아서 도망가라고 했잖아요 내가 라이틈이 쏜다고 앞에 있으면 안되요 아 나는 뭐해 죽었나 지금 아 나는 뭐해 죽었나 지금 도망가라고 했잖아 자 다들 어 제가 앞으로 앞서 갈테니까 먼저 앞으로 가지면 안돼요 쟤네들 죽여야지 그 방어구가 좋은걸 얻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그거 주워다가 팔기도 하구요 돈 되게 좋거든요 돈 많이 주거든요 쟤네들하고 쟤네들 싸워도 명성치 안떨어지고 좋아요 근데 쟤네들 뭐해요 용병이라는데 프라잉피스트라고 발더스게이트에 군인같은 애들이에요 아 저희 나쁜짓해서 그런거에요? 아니에요 원래 그냥 이벤트에요 자 뒤로 가요 뒤로 가요 뒤로 가요 뒤로 가요 뒤로 가요 왜 제 앞의 시간 뒤로 가요 다 오케이 자자 고고고고 아 이거 뭐 하지말고 장거리 자 뒤로 다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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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라이팅은 쓸거에요 연.. 연쇄로 맞는거에요 오케이 오 아 Stu 우와 적체력은어떻게봐요 얼마나 많은지 야야 다트 정말 잘 들어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형 내려영 조심해 내려영 조심해 내려영 조심해 저 체력은 못봐요 자 체력이요 옿? 얘네들 체력이 왜 안나왔지 쟤네들 안주나? 이제 한국이 포트 때면에 가려서 잘 안보여 yht 자자자 뒤로 빼요 라이트니스 쓸거에요 내지와 jdation 오케이, 한명 죽었어요 두명, 두명째 다이 얘는 내가 끌테니까 오케이, 세명 다이, 오케이, 고! 이야, 다 잘했어요 라이팅이 세방을 쓰긴 했지만 그만한 수확이 있었어요 와우, 감옷, 황금 자, 지금, 세명 죽였는데 세명과 루팅 다했나요? 다 돈이거든요, 그쵸? 루팅 다했어요? 네, 고고 끼고 투구 끼면 안 될 것 같아 어? 근데 내, 다 틀다 어디갔어? 아, 다 틀게요, 잠깐 잠깐, 잠깐 소멸치기 해가지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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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쩐지 내 아이템 하나도 없어 늑재님, 그냥 동력, 동력 아이템까지 쓰며치가지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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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러네 자, 가, 가죠 자, 이제 방호도가 좀 될텐데 네, 저 마이너스 1이요 네, 마이너스 1이요 네, 마이너스 1이요 어, 뭐 가면 될까요? 아, 신발, 아, 왔다, 왔다 아, 왔다, 왔다 꼭, 꼭 가죠 어, 나왔다 죽여 죽여 얘네들, 이제 뭐, 상대도 안 될 거예요 어, 저금, 화살 없어요? 저요? 아, 예. 그냥 칼들 없어 칼 한번 들고싶었어요? 여기 어디드라? 여기 신발이 하나 여기에서 아, 여기서 지금 아, 세이브 세이브 그래 아, 쟤네들 죽였는데 세이브야죠 여기 위에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ㅠ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오오오오 야아 이야아 에너지가 아파요 아 에너지가 아픈 게 아니라 많이 아파요 야 정말 다들 방어도가 괜찮으니까 잘 안맞죠? 어 쟤 왜 워프를 조심하세요 조심 오케 예이 괜찮다 자 야 빨리빨리 그거해요 루팅해요! 신발 루팅! 루팅했어요! 무게 부족해! 신발 벌써 루팅했나요? 오케이 무게 부족하시면 나눠서 들거나 버리거나 해요 싸보이는거 참고로 양손검 바스타드는 가격이 나가요 십몇골드 돼요 그거 말고 그냥 투구는 그냥 투구는 좀 쌀 것 같네요 네 버려요 1골드에요 1골드 팔지도 못해요 그건 저 이제 아이템 팔아야될텐데 아 그러네 회당 불꽃 우팔반지는 팔아야되요 그거 끼는게 아니야 반죽 빼요 저요? 빨간색 반지를 반지 반지 빼요 빼요 마법 반지만 아니면 쓸 필요가 없어요 어 자 한 번만 더 저기 넷슬릴만 밝혀 놓고 그 다음에 프렌들리 암인 여관으로 가죠 어우 저녁이네 우리 하룻밤 자죠 아 잠시만요 그 힐좀 드리고요 아 레이온엔즈 PS님 힐좀 드리고요 한번 자죠 바바리안에 정루쓰고 싶은데 몇일으로 된거에요 몇일으로 된거에요? 1치로 되는건가? 자 하룻밤 자죠 이게 8까지 최대 8이라는데 막 1,2밖에 치료가 안되더라구요 모닥불에 다들 모여서 오늘 어떻게 참 할것인가 다들 아우 벌써 시간이 다갔네 왜이렇게 빨라 모닥불에 안된게 엊그제 같은데 아 엊그제가 아니라 1초정같은데 자자자 조심해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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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조심해야돼요 예 저기 왜냐면 활 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활부터 잡아야되죠 어 저기 활 활 활 활이 정말 무서워요 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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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요 얘네들은 별로 안 무서워요 야 안 무섭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오면 안되지 제 더위를 도망가냐 쟤X가 어디도망가 한놈 만패란 난 한놈 만패 피스4님이 하시는 플레이를 플레이가 난 한놈 만패 하고서 끝까지 또 차가는것 같에 얘 어딜 도망 어을 목걸이 아 스크롤 하나 떴다 저 스크롤 어떤 스크롤이세요? 공격 스크롤이면 좋겠는데? 무거워서 템을 루팅을 못하니 먹지마요 나냥님도 무거우면 저한테 줘요 무거운 템 하나 저한테 주세요 나냥님 헬멧 타버리고요 펼썩은 뭐에요 펼썩 헬멧 타버려 헬멧 아니요 팔거에요 아니 헬멧 못판다니까 저거 못팔아요 1골드밖에 안되서 그 네로님 혈석 드릴게요 혈석이요? 보석은 저한테 주세요 반지나 보석같은거 있죠?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주면은 제가 보석 가방에다가 다 넣을게요 여기 왜이렇게 시체가 많아? 어 여기도 시체가 있네 이 시체는 뭐야? 그러고보니까 팔이 날리는거 보니깐 새가 죽은지 오래된거 같은데 좀비되는거 아냐? 갑자기 일어나는거 아냐? 일어나봐 경험치죠 우리한테 일어나서 아니 아니 철평갑옷을 나한테 주면 안되는데 아니 잠깐만 바바리아한테 아니 피에스님 아무것도 안들고 있잖아 그러고보니까 무거 좀 들고있어요 안들고있네? 무게가 500이나 되면서 드리는거 같아요 자 가죠 날냠형님 무겁죠 아뇨 안먹어요 이제 네 응 그렇구나 어디가요 다? 어디가요 혼자 아니 저기 우리 안전하게 길로 갑시다 경치 구경하는 맛이 있네요 이게 맵이 경치 구경하는 맛이 있어 아니 우리 안전하게 길로 갑시다 길 놔두고 왜 그 갓길로 빠지는거요? 다들 무슨 비행청소년의 기질이 있나? 나는 바른길로 안가고 비틀어질테야 뭐 이런건가? 요 있어요 얼마나 좋아 길이 길 잘 닦여있네 돌도 깔려있고 계속 비틀어지려고 하는 바바리아님 도와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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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대충 누르면 될거에요 쟤는 잘난척하는 귀족이에요 그럼 잡아요 안돼요 가자 귀족인데 돈은 없어요 다시 갑시다 여기 발더스게이트에서 귀족들은 돈을 안갖고 다녀요 어디가 갑자기 사라져 아 끝까지 또 잡으러 갔어 미치겠다 진짜 자 네스케일 밝혀놓고요 프렌드린 암 어 저기 안박혀놨었네 아까 저기 안박혀놨었네 그때 죽어가지고 아 맞다 죽어가지고 자 12시쪽으로 가죠 예 예 아니 아니요 올라가도 될거 같은데 아 어 아 목소리가 너무 작다 이게 목소리가 작을때 어 마이크를 입에다가 먹어야돼요 먹으시면 먹어야돼요 예 그 마이크를 먹으시면 소리가 커져요 흐흫 아 잘 들리세요? 예예예 네 어 늑대다 어 늑대다 늑대중이야 이제 뭐 방어도가 있으니까 별거 아니죠 경비병 보다 경험치 많이 주네 경비병 보다 경험치 많이 주네 흐흐흫 흐흐흫 경비병 걔는 좀 어 죽이면 안되는 애들인데 흐흫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자 가서 물건도 팔고 좀 그러죠 네 우와 이것도 이렇게 바뀌었구나 네 차라리 이게 낫다 여기 그거 있으려나 네 있어요 아 있어요? 왜 인핀티링 있어요? 초서로도 적용되더라구요 어 인핀티링 있어요 진짜? 네 있어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나 한번도 안해봐서 이 게임은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어떤 반지냐면요 오 있다 어떤 반지냐면요 알려드릴게요 저한테 마법사한테 좋은건데 어 제가 마법 횟수가 하루에 두 번씩 쓰잖아요 네 두 번을 두 배로 늘려줘요 네 두 번을 두 배로 늘려줘요 네 번으로 늘려줘요 되게 좋네요 그럼요 굉장히 좋은거에요 한 번이네 킹왕짱 킹왕 마법사한테 킹왕짱 반지에요 흔히 말하는 킹왕짱 레어템 레어템이라고 하면 조금 임팩트가 약하잖아 그럼 전..전설템이요 전설템 킹왕짱 전설템이요 킹왕짱 전설템이요 킹왕짱 어 어 설라문의 킹왕짱 어쨌든 전설템이요 유니크 그런 아이템이예요 뭐야 얘는 아니 혼자서 치료하러 가시면 어떡해요 우리 싸울건데 아니 싸울거라고요 아니 싸울거라고 나와 빨리 아니 난 죽을거 아니 아 여기 여기 어디가시는데요 빨리 나와 나와 아유 벌써 더했잖아 잠시 스탑 아하하 자 눈 머무르고 자 사무람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눈범으로 제가 디버프로 갈테니까 걸려라 제발 걸려라 어 뭐야 지겠다 시시시시 나냥님 왜그랬소 나냥님 쟤도 뭔가 좀 해보겠다고 손 올리고 예이이이 dalla 임팩트가 없이 죽겄네 아이씨 미안하네 도시 장군 야 쟤가 부상해서 어떻게돼? 쟤 루팅했나요? 에이 아 다들 이제 루팅을 잘 하시는구나 초반에는 내가 아이템 주스로 막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야 되는데 이제 루팅의 맛을 아셨어 다들 이 자석이 그 하는 말이 어 그 무용로가 끊겼데요 산 도적들 때문에 음 자 일단 이거 버리고요 사막식 역사 이것도 버리고요 사막식 역사 같은건 필요없을텐데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이거는 납두고 있다 너 그거 되냐? 너 식별 되나? 어이 사자총각님 어서오세요 아니 식별 다들 다들 상인한테 뭔 그렇게 할말이 많은지 붙어가지고 떨세그를 하시네 다들 식별 아 식별 된다고요? 안 돼요? 아 얘네들 잠깐만 얘네들 아이템 뺏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어 어 자 어 아 아 늦었어요 아 늦었어요 이제 뺏어야 되는데 네 안타깝네요 다들 다 했어요? 자 크레스트 완료하러 가죠 아까 거미 잡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까 집안에서 거미 잡았잖아 네 그 거미를 잡아준 데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애가 있어요 여기 여기 3층 와봐요 tu 골 골 아 골 겉에 어 아 3번 3번 아 흐 못 이기 된거죠? 네 걔 못 이기어요 아마 다 죽으실 거예요 다 죽으실 거에요 왜 안 봤어 아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 어떡할 거야 여기서 뭐 이렇게 훔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야 그러니까 어어 아... 경멸이지? 어 저 클래스를 잃었어요 아 팔라딘은 클래스를 잃었어 와 타락한 팔라딘이야 저 질서선인데 질서선 엄청 착한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아 나 미치겠다 하지 좀 말고 와 진짜 흥이 진진하다 이 파티 타락한... 타락한 팔라딘 아 이거 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아 다시 해야 되잖아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진짜 에이 절대 안 돼요 절대 아까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치고 어 그거는 그걸로 그냥 형호스러움 됐으니까 뭐 그냥 아 조심해야지 라는 감정을 가지길 바랬는데 개뿔 그런건 없고 내 혐오스러움이 실감이 안가요 솔직히 말해서 자 이건 다 버리고 어? 이거 왜 나한테 갔지? 나 이거 쓰지도 못하는데 아 아 아 제가 드린거에요 스크루 자 다들 어 다들 정비하구요 팔구요 그리고 절 따라오세요 자 그 사 어 다 올라가셨구나 여기 예 그 동굴 와봐요 자아 아까 그 녀석한테 어 여기 있죠 어 이 녀석한테 어 말걸면 그 거미 거시기 그 그 뭐저고 하노 돈을 100골드 줘요 와우 그죠 100골드 주죠 그리고 한 번 더 100골드 또 주죠 한 번 더 75골드 총 275골드로 얻었네요 경험치는 거의 천점 얻었고 데뷔하시죠 음 자 이건 내가 갖고 있고 이건 그 황금 판달롱인데 저거는 좀 이스터에그식의 아이템이에요 저거는 TOB 가기 전까지는 아무 쓸모없는 아이템이라 일단 가지고는 있을게요 제가 다들 정비 끝났나요 네 저 잠깐 어떤 벨트 아 그거 남자 어쩌구요 예 저건 놔두세요 네 나 좀 이따가 여자로 변할까 뭐 멍땅 여자로 되면은 몰라 여자가만해도 몰래 그게 뭔더라 이게 라마 2분의1 화장실 정도 아 화장실이요? 네 자 잠시만 다들 입구에 모여있죠 나가기 전 입구에 다 모여있구요 다 모이세요 모여라 오총사 모여라 유치원생들 말 더럽게 안 듣는 유치원생들 아유 너 뭐해 저것도 왜 썼어 자 저장 한번 하구요 자 노래한국 듣고 오도록 하죠 우리들의 유치원생들 참 심란하군요 자 노래는 어 이걸 하나 듣도록 하죠 어 크라임넛에 아 이거 여기 이게 들으면 안나 아니다 크라임넛 지금 듣지마죠 음 재미있는 노래가 없을까 이 상황에 어울리는거 없을까 아 됐네요 근데 저 식별할게 세개나 있네요 자 하나 음 근데 노래 선곡이 되게 느려서 죄송합니다 다 지금 잠깐 쉬시러 가신건가요 아니요 잠깐 쉬려구요 노래한거 들으면서 녹화는 종료하셨어요? 아아 아 그렇구나 깜빡할 뻔했네요 깜빡할 뻔했네요